반갑습니다 산마귀 옛길 살아 숨쉬는 그 현장인데요 소나무로 올라왔는데요 여기 지금 이 강가도 유람선을 타고 한 바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배경이 너무 멋있어 가지고 제가 강진아가 여러분께 좋은 구경 한번 시켜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한상의 그림이죠 저 산이 넘어가면 저쪽이 송이산 줄기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얀 계곡 이 물이 저쪽으로 가면 하얀 계곡으로 나오는 거예요 조금 아까 배가 지나갔었는데 그때 배가 지나갔을 때부터 멋있었을 텐데 또 지나가요 여기는 관광면소로 많이 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나무가 있으면 기가 많다 그랬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참 좋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마음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소나무하고 이 강을 바라보면서 강가에는 여기는 꺽지하고 쏘가리가 많습니다 여기는 쏘가리 낚시꾼들이 많이 오죠 송이산 줄기의 우리 산마귀 옛길 조선 500년 역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계속해서 여러분 보시고요 자 힐링하시고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KBS 리포터 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사진 찍으세요 제일 좋아요 여기 사진 찍으세요 명품입니다 이거는 트립에서 많이 나왔어요 VZ 공들도 나오고 배 지나가죠 잠시 후에 저 배를 타고 제가 한번 갈게요 5천원 받아요 자 배 지나갑니다 저기 예 쩔쩔쩔쩔쩔쩔쩔쩔 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 тут 쩔쩔쩟 주쩔쩔 Boll 바로 옆에 또 월악산이 꾸려 가지고 여러분들 힐링하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메 좋은 거. 어메 미쳐버려. 어메 난리 나버렸네. 아따 야마가 더. 자 고맙습니다. 자 강진아 여행일기 3부 스테이지. 이 산이라 한번 올라가 볼까요? 기분 좋죠? 가방에다가 도시락에다가 옥수수도 사가지고 오고요. 여기 지금 계산이 대양 옥수수가 지금 맛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인생 멋있어. 까익과 그냥 들이대. 으악 가는거야. 으악 들이대. 으악 응애야. 아 좋다. 자 여긴 또 뭐가 있나? 아 손 한번에다가 좋네. 자 여긴 출렁다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칠갑산 출렁다리 한번 인사드렸죠. 아 여기도 출렁다리가 있네요. 잠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명 리포터. 조선 최고의 명 리포터. 강진아. 인기 연예인이 산마귀의 길에서 지금 생방송으로 다큐멘터리 3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차지 연민국 경을 위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